여러분은 항상 다니실 때 가방이나 손에 들고 다니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불의 가수가 부른 노래 제목이 빈손인데 왜 빈손으로 다녀냐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대 손을 잡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빈손의 주인공 한보님 유명한 그는 연속에 할 수 없다고 젊은 날 듯 돌아오며 우릴 눈물을 겨우 다시 바뀌기 위해 어떻게 살아왔나요?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하늘이며 마을의 상처만 남은 황홀의 길이지만 건너는 세상도 넓엇더니 넓엇둑사람이 없군요 벗어달라 바르는 빛속이지만 사랑끝내야 우리 다가있다면 위험이 덕분에 다 맞춰버리고 노래 없이 하나 하세요 내가 보다 늦은 날을 돌아오면 봄인 우리 눈물 펴고 다시 바뀌게 어떻게 살아왔나요 지금은 오지마 세월의 하다 내리며 하늘의 상처만 남은 황홀의 빛이지만 한 번의 세상 놀란 갑자기 널 내 사랑을 잃고 아주 별만 없는 빛속이지만 사랑 때문에 아픔이 나를 잃으려면 이정도 그래로 떨쳐버리고 후회 없이 떠나가세요 과정을 떠나는 빛속이지만 사랑 때문에 아픔이 나를 잃으려면 이정도 그래로 떨쳐버리고 후회 없이 떠나가세요 후회 없이 떠나가세요 후회 없이 떠나가세요 후회 없이 떠나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